공장에 있는 욕실용품 만드는 인터바스 공장입니다. 공장 곳곳에 타일, 욕조, 변기 등 여러 상품들을 전시해 뒀습니다. 여러 체험도 할 수 있고, 라바크로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변기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을 칠한 변기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변기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어떤 종류의 변기들은 전시한 도시의 변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변기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전시의 변기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전시의 변기들에 있는 강의 변기들을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덕 피자도 맛있다고 합니다. 장미에이드래. 모히또에이드? 모히또에이드? 학자도 타일입니다. 모히또에이드? 작은 수영장도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야외에 경기의자, 경기화분들이 보입니다. 전시관은 다양한 컨셉의 욕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다양한 컨셉의 욕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은 다양한 컨셉의 욕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